미국 질병센터의 전망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의 발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1일 미국 내 코로나19의 환자는 총 39명이고 이들 가운데 13명은 미국 영토 내에서 감염되었고 나머지 21명은 외국에서 감염된 상태로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팬데믹 이른바 세계적 대유행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DC 산하의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 낸시 메소니의 국장은 2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전망치를 냈습니다. 낸시 메소니의 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결국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아주 그럴 것 같아 정치적인 그런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막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더 많은 감염자와 지속적인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는 것이죠.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학교와 기업을 수주간 폐쇄한 바가 있다.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 조치를 실행할 것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것을 종종합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단시간 내 신종 바이러스가 소멸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세계적인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공병호TV는 2월 22일 날 오전 6시부터 코로나19 정부 대책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23일 날 오전 4시 30분까지 총 8만 5천여 명이 여론조사에 참가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가 6% 아주 미흡하다가 93% 그럭저럭 하고 있다가 1% 미만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1% 미만입니다. 총 98% 이상이 정부 대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 차원으로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가장 큰 그리고 유력한 감염 원인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같은 것은 고려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동원하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도구와 수단은 우선적으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코로나19의 유입 차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많은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 단계부터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미 어떤 선택을 내린 국가들이 더 효과를 받는지가 확연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했고 따라서 상당히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고려해서 중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유보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자리 숫자를 넘어서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금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의 피해국이 됐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명심하는 겁니다. 첫째는 일의 혁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번째는 해결책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순수로부터 뭐가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마지막 중요한 것부터 시간을 늦추지 않고 신속히 실천해 옮기는 겁니다. 중국발 외국인 유입 차단이 우선순위의 최우선인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기존의 계획을 재점검해서 중국으로 출발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루속히 실천해 옮기기를 권고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